문자민, 해설 성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ey, look at this picture. Isn't he 박지성? Right, he is my hero. Really? Why do you like him? He isn't big author,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Okay, 그래서 부른 거죠. 얘를 불렀어요, 얘가. Hey! 이러면서 Look at this picture. 계속? 어... 이 그림을 보려고? Okay, 그림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상황. 아, 사진. 사진 보라는 거. 네. Look a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죠? Take a look at. Take a look at this picture. 해놓은 건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Okay, 이제 네 박지성은 뭔 뜻이야? 어... 그는 박지성이 아니니? 그렇죠. 그는 박지성이니? 라고 묻고 싶었으면. 어... 잠시만요. Is he 박지성? 이라고 물으면 되겠죠. Not이 있으니까 아니니? 라고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Right의 여러 가지 뜻. 맞은? 올바른 맞는? 올바른 맞는? 오른쪽 즉시 바로. Okay, 여기서는? 아니, 맞은. Okay, you are right. 네 말이 맞다. He is my hero. 그는 나의? 영원이다. He is 누구 되시고 왔다? 박지성. Okay. 그래서 Who is this girl's hero? 라고 물어보면? This girl's hero is 박지성.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요? 네? 자, 그래서 얘를 A라고 합시다, 편의상.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되니까. Who is this girl's hero? 라고 물어봤더니 Be is hero is 박지성. 라고 되겠죠? 그쵸? 네. 왜 B라고 하고 Bs라고 합니까? 그. B. 의. 네. 그래서 B의 영원은 누구니? 어, 박지성. 영어로 묻고 답해보세요. Who is this girl? Who is this girl's hero? Who is this girl? Who is this girl? 너는 좋아하니 그를 좋아하는 이유 묻기죠 왜 좋아하니 그랬더니 어떻다 그는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지 않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축구선수다 축구선수 축구 잘하려면 덩치도 크고 키도 크면 유리하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문장은 박지성이 자신의 신체적으로 불리한 점을 뭐했다 아 박지성이 신체적으로 불리한 점을 뭐했다 극복했다 대단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렇게 읽어볼까요 Take a look at that picture His feet look ugly Right He has a lot of skulls on his feet On his feet too Why does he have ugly feet?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And it made his feet ugly His feet Okay 알겠어요 이번엔 몇번째 사진인거야 두번째 조금 어디에 아까 사진보다 조금 더 어디에 있는 느낌 멀리 있는 느낌 그래서 멀리 있는 한계를 가리킬때는 대시고 가까이 있는거 하나를 가리킬때는 이거 This Okay 그 사진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어 그의 못생긴 발 아 그의 발들 발이 있고 발이 어때보여요? 못생겨보여요 Okay ugly 뜻은? 못생긴 그래서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뜻이다? 어 어때 보인다 보인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규칙 중에 어 하다시 두 누가 그의 발이 뭐한다 보인다 예 어 왜 하다시 더즈가 아니고 왜 하다시 두지? 어 사진속에 발이 몇개 있어? 두개 뭘 보고와라 어 그 핏 만약에 발이 하나 있었으면 뭐라 그래야돼? 핏 핏 핏 암만 길어봤자 그 아 아 아 아 아 붓은 단수야 복수야? 단수 한개란 말이야 여러개란 말이야 한개 그럼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야? 어 이 그러면 그의 사진속에 발이 하나 있고 여기 발이 두개 있는데 여기 만약에 발이 하나만 있고 그게 못생겼다면 핏 붓 룩 어글리 룩 룩 룩 에 왜 룩이 아니고 룩스야 어 암만 길어봤자 뭐라고요? 이 그러면 두야 더즈야 히 히시 히시 이띠 하다시에는 뭐 들어있다 더즈요 그럼 여기는 왜 히스 핏은 풋은 풋에 특이한 점 발 하나일 때는 어 둘이상일 때는 풋 풋 풋 풋 아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라 했습니다 얘가 정상적인 녀석이 있으면 둘이상이면 이렇게 하지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응 어 그러니까 히스 핏은 히스 풋은 암만 길어봤자 잊이지만 히스 핏은 암만 길어봤자 어 그 그 그 그 그것이에요 그것들이에요 그것들이요 그것들이요 그럼 뭐예요 엇 엇 어이구야 차민아 대 대 대 그것들 못생겨보인다 뭐야 대 룩 어글리 그것은 못생겨보인다는 뭐야 이 룩스 어글리 이게 암만 길어봤자 대이니까 여기 두 들어있다구요 네 대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야 어 하다시 더즈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더즈야 어 그 앞에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다음에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 잠시만요 어디 뭐라고요 어디 그렇죠 그의 발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다니까 아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봄대 어 어 잠시만요 어 왜 잠시만요 왜 그 그 그 그 그 그 그 흡 뭐라고 물어본다?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kulls?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has a lot of skulls on his fee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Why does he have ugly feet? 무슨 뜻이야? 왜 그는 가지고 있니? 못생긴 발들을 그래서 발이 못생겨진 뭐 묶기 이유 이유를 묻고 있죠 그래서 이유가 뭐래요? Because he practice is very hard or die 뜻이 뭐예요 그가 연습했기 때문에 매우 열심히 항상 그렇습니까? 이것만 하면 무슨 뜻이야 어 그 그가 연습했다 그가 연습했다 했다 그가 연습했다는 이유겠네 이거 보세요 그가 연습했었다 He practice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디드 들어갔어요 디드는 왜 들어가 언제 얘기하려고 과거에 했었다 할 때는 두 도저가 아니고 뭐가 들어와 있는 형태 어 디드 오케이 그가 연습했었다네 이거 그가 연습했다 그럼 이거는 그가 연습한다지 아 한다 현재 얘기 아 그렇네 이거 누가 그가 뭐한다 연습한다네 이것만 하면 그가 연습한다네 네 근데 얘를 붙였더니 요렇게는 무슨 뜻댔어 어 그가 연습했기 때문에 연습하기 때문에 아 하기 때문에 뭐 자꾸 했기 때문에 연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타자 떼버리고 지가 가진 뜻으로 바꿔버린 애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어 섭섭사 됐습니까? 네 그가 연습한다? 어 어 he practices is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because he practices is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붙였으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죠 왜 못생긴 발이니 연습 맨날 연습해서 그리고 얘는 무슨 뜻이야 그리고 그것이 뭐했다 만들었었다 그거를 그의 발을 어떻게 못생기게 오케이 그래서 단어할 때 make a 어떤 이란 거 했는데요 make a 어떤 무슨 뜻이다 어 a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 만든다 뭐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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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다면 이거겠네 메이드 어떻게 만들어졌어 메이드 메이크 안에 디드 들어가서 왜 왜 그런 걸 쓰는데 그런 거 쓸 때 어떨 때 쓰는데 과거에 했었다 할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여기에는 과거네 과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잇은 뭐 되셔봤어요 뜻이 그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어 무엇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는데 연 그거 연습했기 때문에 매우 열심히 항상 어 연습하는 것 시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그럼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뭐지 어 어 엔드 아 아 그의 그는 왜 빼 이 Dolph J 그는 왜 빼 그의 그의 아 어 어 어 아 다시 말해 야 And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접속사. 누가 다 이것만 하면 뭔 뜻이야? 그가 연습한다네. 이것만 하면 무슨 뜻이야? 그가 연습한다네. 그가 합치니까 연습하기 때문에. 요렇게 합치니까 그가 연습하. 인것. 그래서 여러가지 덫이 있는데, 멀리 있는거 하나를 가리키는 덫도 있지만, 누가다를 건만드는 접속사 덫도 있다. 됐습니까? 네. 이번에는 엉뚱하게 내게 인건 없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이겠습니다. My? My... My father is my hero. 무슨 뜻이야? My father is my hero. 난 두번째? I practice holiday. 무슨 뜻이야? 나는 연습... 잠시만요. 나는 열심히 연습하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I have a scar on his... I have a scar on his... I have a scar on her... I have a scar on her... Okay. 뭔 소리야? I have a scar on her... I have a scar on her... 그녀는... 그녀가... 그녀가... 어떤식으로... 어떤식으로... 이름... 이름... 당연히 이름 시지. 와... 소유... 소유라네. 이게 소유의 의미라네. 소유되어 있는 물건의 이름을 아 그 다음에 알맞은거 넣고 해석해주세요 더 더 더 베스트 톡 에? 타이틀 아 타이틀 이즈 그레이트 서컬 플레이어 박지썩 예 이건 무슨 뜻이에요? 더 베스트 타이틀 이즈 그레이트 서컬 플레이어 박지썩 그 어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제목은 어 위대한 축구선수 박지썩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 위대한 야구선수 박지썩 야구선수 아니죠 예 박지썩 이즈 박지썩은 그레이트 서컬 플레이어 그레이트 서컬 플레이어 그레이트 서컬 플레이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박지썩은 그 여자들의 아 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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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이다 박지썩은 그 여자아이의 영웅이다 예 그레이트 서컬 플레이어 그레이트 서컬 플레이어 그레이트 서컬 플레이어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얘기하면 됩니다 그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그전에 계속해서 박지썩 박지썩 has ugly feet because he practiced very hard 그쵸? 뭔 뜻이에요? 어 그는 박지썩은 못생긴 발들을 가지 가졌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because he practiced very hard 어 그가 잠시만요 연습 했었기 때문에 매우 열심히 오케이 체크 T or F about 박지썩은 뭔 뜻이에요? 어 T 또는 F에 체크 체크 표시해라 about 박지썩 박지썩에 대하여 박지썩에 대하여 내용으로 맞으면 T 틀리면 F 그래서 읽어볼까요? he isn't big or tall T야 F야? T요 뭔 뜻이길래? 어 어 그는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지 않다 but but he is a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그 다음에 B 어 he has ugly feet T야 F요? T요 왜? 뭔 뜻이야? 그가 가지고 있다 못생긴 발들이 Why does he have ugly feet Why does he have ugly feet? 어 잠시만요 Why does he have ugly feet? Because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Very good 잘했습니다 나머지는 선생님이 재점했고요 네 다음은 통근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